뭐야? 저거 뭐야? 무슨 소리예요? 음산한데 뭔가? 그림이. 그림도. 뭐야? 뭐가 지나간. 누가 뛰어갔어요?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. 그러니까. 뭐야 뭐야 저 지금 뭐야? 이게 김이나. 저 영상도 좀 유명한 영상이라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. 아 그래요? 그림 자체가 무슨 저주받은 그림이다.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. 그림을 가만히 놓고 봐도 희한한 현상이 발생한다. 그림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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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빈치 노트 폴터 가이스트 현상.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